저 오늘 여기 현대 처음으로 서가지고 오늘 노래하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듣는데 박수 한번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을 했던 우리 추억이 흐느껴 울고 있던데 가졌어 만든 사랑이기에 이제는 멈춰야 해요 사랑 사랑아 울면 안 돼 그대였으면 안 돼 사랑 이별은 이별은 아프지는 않네 내 사랑 대장으로 거주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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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만 하던데 같이 오네 그 생각도 기도를 받은 살아 놀랬던 우리 두 가지가 까맣게 타고 있는데 만난 너를 다행히 위해 여기서 멈춰야 해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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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두 가지가 아, 이네라 이네라 헛uz시지 않게 내 사랑 내려올 거야 고맙습니다. 누구나 가슴이 대단히 엘장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한국 가요방송 최고의 한국 가요방송 한국 가요방송 한국 가요방송